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결석이 많아요. 네, 다들 바쁘신가 봅니다. 오늘은 비기너 작품 32카운트 투월 댄스에요. 리스타드가 3월 있는데, 2월, 4월, 6월에 있는데 처음에는 앞대만 보고 하다가 리스타드 하면서 쪽에서도 방향이 바뀌어서 투월 댄스가 될 거에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1번, 오른발로, 염절도 움직이지 마시고 오른발, 백발, 두번 걸어와서 안만보 할 거에요. 워, 워, 반복,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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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타드 스텝. 자, 해볼게요. 시작! 워, 워, 반복,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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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타드 스텝. 예, 됐죠? 카운트라고 해볼까요? 시작! 1, 2, 3, 4, 5, 6, 7, 8. 이번 피곤, 4분의 1 두 번 할 거에요. 보낼게요. 스텝, 4분의 1터. 또 오른발 앞으로, 스텝, 4분의 1터. 그 다음, 잰즈박스 왼발, 앞스텝. 잰즈박스 하고, 앞스텝. 예, 1번 이어서 준비. 시작! 1, 2, 3, 앤, 백, 백, 박. 코스타드 스텝. 피벗고, 1, 2, 3. 잰즈박스, 박, 6, 7, 8. 3번, 앞락하고, 하프턴 셔프. 오른쪽으로 셔프. 또 왼발, 앞락하고, 4분의 1터 셔프. 자, 해볼게요. 오른발 앞락, 시작! 앞락, 하프턴 셔프. 앞락, 4분의 1, 셔프. 여기까지 하고, 2월, 4월, 6월에서 리스트. 다했습니다. 4번, 크로스 교체대로 좋아할 것 같아요. 4번, 다시 할게요.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포인트에요. 왼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왼발, 백, 비하인드. 왼발, 포인. 왼발을, 크로스, 사이드. 왼발로, 세일러, 스텝, 라는데, 3리터. 세일러, 스텝. 네, 4번, 다시 할게요.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왼발, 시작! 앞, 옆, 힙, 포인트. 크로스, 사이드, 세일러, 스텝. 이러면, 2월이 되죠? 모기 선수, 준비. 3번까지 하고, 모기 선수, 준비. 시작! 1, 2, 3. 헤드, 코. 5, 6, 7, 1. 피벗, 2, 3. 5, 7, 박스. 5, 6, 7, 3. 3번, 암나, 암나. 셔프. 암나, 3번에. 자, 정지. 여기서 리스탄트 할 거예요. 이제 이쪽으로 앞뒤를 보게 될 거예요. 스텝을 하면 함께. 시작! 1, 2, 3, & 4. 5, 6, 7, & 8. 1, 2, 3. 세, 라스, 박스. 스텝. 하고, 암나. 암나, 셔프. 암나, 셔프. 암나, 셔프. 암나, 셔프. 암나, 셔프. 암나, 셔프. 크로스, 사이드, 셔프. 스텝. 이제는 여기서 하면 4, 준비. 비슷한 게 있어요. 시작! 1, 2, 3, & 4. 5, 6, 7, & 2. 1, 2, 3. 세, 라스, 박스. 6, 7, 8. 암나, 셔프. 암나, 셔프. 리스탄트. 워, 워. 일어나. 5, 워. 팩, 팩. 코, 스텝. 피벗. 1, 2, 3, 4, 5, 6, 7, 8. 암나, 셔프. 암나, 셔프. 암나, 셔프. 암나, 띵. 암나, 띵. 포인. 크로스, 사이드, 셔프. 이제 여기, 시, 스워바. 1, 2, 6번째 워. 3번, 팔찌 안하시고. 피벗. 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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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택. 3번, 암나, 박스, 셔프. 암나. 여기서, 비슷한 게. 1, 2, 3, & 4. 5, 5, 6, 7, 8. 5, 6, 7, 8. 1, 2, 3, 1. 대리. 5, 6, 7, 8. 1, 2, 3. 2, 3.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은 쭉 확실하게 됩니다. 이따가 우리 이제 음악 켜놓고 영상 촬영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감사합니다.